오늘의 의뢰인은요, 원조 CF 요정, 배우 이현수 씨입니다. 떡볶이랑 튀김 나왔습니다. 음식집을 여지에다가 차렸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아, 정말? 알았어, 그럼 내가 예쁘게. 어, 남자다. 개야. 설렌다, 설렌다. 기분이 너무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최근에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그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네. 삶은 꿈이, 꿈이, 꿈이.